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6면으로 가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로 종합순위 22위로 대회를 마쳤다는 기사입니다. 개막 전 목표로 삼았던 금메달 5개를 초과 달성한 건데요. 기사에서는 사격과 탁구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으나 타 종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 일부 종목의 메달 편중 현상은 장애인체육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목표 달성 여부를 차치하고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한 대회였다며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숙제도 남겼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신문 6명과 7면에서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종목별 선수들의 생생한 인터뷰가 실렸네요. 계속해서 일면입니다. 이번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경기에 출전한 박진호 선수의 기사인데요. 박 선수는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당시 복사 종목에서 단 0.1점 차이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3년간 절치 부심한 박 선수는 파리에서 마침내 생애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박 선수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랭킹 1위에 올랐고 올해 창원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5관왕에 오르며 월드클래스로 자리 매김했는데요. 박 선수는 처음 시상대에 올랐을 때보다 더 정신이 없었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내 이름이 호명되는 걸 듣고 나니까 정말 2관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일면입니다. 장애인 귀하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원유민은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총 292표를 받아 25명 입후보 선수들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원 선수는 앞으로 선수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어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IPC 선수위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12면입니다. 전국기능장애인의 축제인 제40일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총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3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는데요. 대회 결과 금메달 40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오늘 장애인신문 12면에서는 기능대회에 참가한 종목별 선수들의 인터뷰가 함께 실렸네요.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